박복련 오늘 우리 음악회의 도둑말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입니다. 어린이가 노래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심성도 고와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학습 성적도 쑥쑥 올라갑니다.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정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.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반갑고 봄이면 싹이 트고 자라나 갖가지 꽃들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노래하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아이들이죠. 첫 번째 행복은 산과 들에서 시작합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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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